안녕하세요. 에리얼쌤입니다.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이나믹하게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등은 뒤로 밀어주세요. 등 동그랗게 말아주시면서요. 다시 마시면서 가슴 제끼시고 저희 가슴뼈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은 반대로 뒤로 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오셔서 옆으로 후 다시 마시고 수직 내쉬면서 반대쪽.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. 카운트 한번 세 볼까요? 세 카운트를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호흡은 후 마시고 또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? 재밌게? 후 마시고 또 마시고 어때요? 좋아하는 음악을 갖고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